잉협은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구독자분이 만드신 엄청난 집이 있다고 해서 저희 멤버분들과 여기 놀러 왔어용 안녕하세요 왔어용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로봇님 저 기분이 너무 나빠요 왜요? 완전 신참인 댕댕님이 저희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어서요 그러네 와 춤추고 있어 짜증나! 탑 오브 탑 댕댕? 얘들아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수인님이 정말 열심히 만드신 집을 보러 온 거라고 자 그럼 수인님 한 번 집을 볼 수 있을까요? 오 오 뭐야 뭐야 와 이 집에 워터파크, 놀이공원, 캠핑장이 다 있는 거야? 우와 대단한데? 완전 액티비티네 야 리아야 펫 좀 보관해 어 알겠어요 와 좋은 팩 가지고 있네 우리 반용이도 여기서 좀 자라 야 펫 보관소부터 벌써 느낌 있는데? 어 난 보관할래 우와 이게 목욕하는 곳인가 봐 우와 펫 보관소가 내 방보다 좋아 아하하하하하 괜찮은 거야 그거? 응 우와 벌써 느낌 있어 얘들아 우와 우와 워터파크? 워터파크다 우와 여기 진짜 디테일하게 튜브 바람 넣는 곳 워터파크 이런 거 있거든 맞아 맞아 완전 디테일하다 디테일 잘 지으셨는데? 워터파크 하면 타고 싶은데 어떻게 타지? 이게 핫도그 파는 곳 얘들아 사세요 핫도그 하나씩 손 들고 가세요 네 핫도그 여기 제가 얼마 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50원 드릴 테니까 핫도그 많이 주세요 저도 주세요 돈을 그쪽 월급에서 까주시고요 정말 양심이 없는 녀석이 너구나 여기 미끄럼틀 올라가 보고 싶은데? 여기 사다리가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된대 얘들아 이쪽 이쪽이야 이쪽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올라간다 여긴 엘리베이터인데? 여기 뭐야? 엘리베이터도 있어 진짜 미끄럼틀이다 간다 간다 옆에 대포도 있다 나는 대폭 탈래 오 뭐야 대포 한번 타볼게 오 이렇게 간다 미끄럼틀로 가네? 완전 짱이잖아 워터파크 여기도 있어 여기도 오 가볼까 저기도 가볼까? 여긴 다이빙띠 같아 여긴 다이빙띠 같아 타봐 리아야 신나는 거 맞아? 그거? 여긴 다이빙띠 여긴 다이빙띠 여긴 다이빙띠 조금 wz 야 일단 바이킹부터 먼저 타자 얘들아 오 либо 끝자리가 재밌는거 알지? 끝에 자리가 완전 근데 끝에 자리에서 토하면 반대편 사람한테 아이지ㅋㅋ 자 출발할게 애들 리액션 잘해 편집으로 이렇게 흔들게 내가 자 한다 하나 둘 셋 야 바이킹이 완전 리얼 하다 그 다음에 오 ML通 출발합니다 일단 기차부터 탈까? 우리? 와 근데 이거 진짜 디테일에 잘 만들었다 근데 이거 천국으로 가는 기차인 것 같아 아래로 떨어지는 거래 어 야 니네 둘이 지금 뽀뽀 하는 거냐? 아니 지금 무릎싸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릎싸움이래 무릎싸움이었어? 한회연의 금지인 거 몰라? 댕댕이 무릎을 내가 부셨어 니아야 우리 같이 타자 리아 너무 가까운 거 같아 우리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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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서 말하게 될 줄 몰랐어 러브 러브 말하지 마 그냥 설마 자유로드로 탈 수 있는 건가? 어? 탈 수 있어 앉자 앉자 우와 타지 마 자 이제 우리 올라갔다 내려가 볼까? 좋아 좋아 이건 진짜 편집해 주는 거지? 어 그럼 스윗님도 타세요 타세요 이건 편집 될 거야 자 간다 야 올라간다 오 오 오 오 오호 간다 편집하지 말고 마우스 위를 올려 이렇게 이렇게 이 adapt 3 2 1 으아아아아앗 여기 정말 이쁘고 좋은데 자괴감이 드는 이유는 associations 엘레베터 타고 위에도 있나봐 와 롤러Incraft 이거 진짜 크네 노리공원 우와 으어 뭐야 뭐야 야 얘들아 이거 디팡부터 하자 디스코팡팡 야 디팡은 못참지 야 디제이 김야가 봐 아 얘들아 알지 여기 위에서 정중앙에 있는 애가 디제이랑 말하는 거 아 그치 그치 아 야 이거 우리 타자 타자 얘들아 내가 뺑뺑 돌고 있어 나도 이거 돌고 싶어서 나와야겠어 아 아저씨 살살 돌려주세요 아저씨 아저씨가 없어 아저씨도 같이 타고 있거든 와 이거 진짜 애 만들었는데 근데? 와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뭐야 이거? 그건가? 어 이거 컵케이크 막 돌아간 거 있잖아 이야 이거 더 움직여 이런 생각이 안 나 회전목마? 회전목마다 아 회전목마구나 얘들아 돌아 돌아 빨리 앞으로 가 이거 수동인 거 몰라?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뒤로도 간다 뒤로도 가? 그럴 수가 있나? 뒤로 간다 와 진짜 잘 만들었대 위에 봐봐 얘들아 이거 디테일 여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 여기 무대 있다 공연해줘 얘들아 어 이거 무대 아니야 너 죽어 여기서 공연하면 무대 아니야 무대 아니야 공연하면 너 죽어 내가 알기로 하면 뺑뺑 도는 걸로 알고 있어 뺑뺑 이렇게 맞아 아 그래 우리 공연 아까 보지 너무 오래 됐다 어 얘들아 야 잠깐만 일로 와봐 이거 빼놓을 수 없지 범퍼카 범퍼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범퍼카 이거 못 참지 와 이거 봐봐 손잡이도 있어 범퍼카다 범퍼카 얘들아 이제 범퍼 우리 좀 부딪쳐볼까 우우우우 흡 여보세요 큰일내서 난 손잡이가 없어 야 너 손잡이 없냐 우우우 한 대 축 치면 날아가겠네 어 밤보다 야경보자 야경보자! 이제 야경시간이다! 우와! 어! 밤 되니까 더 이쁜데? 이야 진짜! 우와! 와! 아 이 중초봐봐! 우와 내려다보고 저 옆에 폭포도 있었네? 우와 엄청 이쁘다! 야 여기 근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네! 내가 본 놀이공원 중에 최고가 아닌가! 진짜 진짜! 내가 봄웹 중에서 제일 제일 최고야! 어? 이거 이거! 그거다 얘들아! 나무에다가 소원을 적는 거야! 우와! 여기에 다녀간 사람들이 썼어! 젊어지고 싶어요! 돈 부자 되자! 맥킹몽! 맥킹몽이 뭐지? 네온쉐드 주세요! 네온쉐드 주세요! 수원나무! 와! 어 뭐야 이거? 오! 천장이다! 완전 이뻐! 와! 대박이다!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우와! 우와 얘 헤어컨 디테일! 우와! 벽난로가 너무 예쁘다! 벽난로가 진짜 캠핑장 벽난로 같아! 이렇게도 지울 수 있구나! 많이 배워갑니다! 여기에 있잖아! 이게 있더라고! 보면은 소원이 막 적혀있었어! 네온쉐드를 주세요! 이런 소원이 적혀있는데 제가 네온쉐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때요? 내가 이 소원은 내가 드리도록 하지! 어쨌든 오늘 수인님이 저희한테 아주 좋은 맵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고 갑니다! 놀이공원하고 진짜 대박이었어! 디테일이! 맞아요! 진짜! 너무 멋있게 잘 봤구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구요! 저희는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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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떡해! 너무 좋아! 어떡해! 와 어떡해! 이거 사진 찍어야지! 아 제가 핸드폰으로 접속할걸 그랬어요! 스티커 찍고 기념으로 남기고 할걸!